저희 본문에서 저 칭다오 비죠. 칭다오 맥주 맛보고 싶은데요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. 뭐였죠? 워야 장 장 칭다오 비죠. 네 장 장이었습니다. 그러면 저는요 이 요리를 좀 맛보고 싶은데요 라는 표현을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. 이 요리 좀 맛보고 싶은데요. 따라해 보겠습니다. 이 요리는? 쩌다오 타이. 쩌다오 타이. 쩌다오 타이. 네 그러면 이 요리를 좀 맛보고 싶은데요. 워야 장 장. 쩌다오 타이. 워야 장 장. 쩌다오 타이. 워야 장 장. 쩌다오 타이. 네,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저 이 아이스크림 좀 맛보고 싶은데요. 베스킨 으으으 거기 가시면 이렇게 맛보기 스푼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때 쓰시면 돼요. 아이스크림,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합니다. 삥, 치, 린 삥, 치, 린 삥, 치, 린 네, 이 아이스크림 좀 맛보고 싶은데요. 워야우 창창, 저거 빙, 치, 린 워야우 창창, 저거 빙, 치, 린 워야우 창창, 저거 빙, 치, 린 좋습니다.